오빠 내 나라 자기가 엄마랑 같던데 네 잘 놀고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와 다 알아듣네 예뻐요 예뻐요 예뻐? 에이클럽을 사랑해 에이클럽을 사랑해 감사해요 듣기 좋은 말이네요 에이클럽아 티비 켜줘 이거 뭐 어디다 헤이클럽아 에어컨 틀어줘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근데 에 그런데 너는 뭐 먹고 살아? 당신의 칭찬과 관계가 에이클럽아 겨드냈어?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처럼 보람찬 일도 없죠 헤이클럽아 헤이클럽아 사랑해가 영어로 뭐야? 이번 때 러브 러브 하는 음식은 뭐야? 우여 저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이 많이 있으시군요 볼륨을 팔로 조절해줘 에어컨 에어컨 어떤가요 우리 같이 또 하려 운동 넘어 동화를 시작할게요 우와 동화책이 나오네 무슨 동화책이 나올까? 하나 언니가 읽어주는 신나는 동화나라 친구들 안녕 하나 언니 김수연이야 이번에 읽어줄 동화책은 흥부놀부 흥부놀부 흥부놀부? 응 흥부놀부가 동영제 이야기 아닌 응 동영제에게 동영제를 믿기는 맞아맞아 맞아맞아 친구 장태의 친구 길을 잃은 헨젤과 그레테를 도와주려면 헨젤과 그레테를 헨젤과 그레테라고 말해 이름을 알고 있어 동화를 시작할게요 친구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헤이 클로버 스탑 아 아 아 아 키즈 라디오 시작해줘 으 으 으 안녕 친구들 제 이름은 클로버에요 어 동물이란 피즈를 하러 왔구나 여럿이서 함께 다니는 동물인가요 응 놀이네 네 에이코바 네 내일 또 같이 놀아요 그럼 안녕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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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로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너 너 너 왜 어 해클로버 키즈 라디오 시작해줘 눈물이 안나 테리야 테빌리야 눈물이 안나 어떡하지 응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나타났잖아 테리야 다시 나타났어 에이 클로버 퀴즈 라디오 시작해줘 안녕 친구들 제 이름은 클로버에요 너네네네네네네네 퀴즈 라디오